선배! 어제 공연 봤다면서요? 어땠어요? 모든 게 완벽했지. 연극에서 느껴지는 공기, 햇살, 구름, 풍속 그리고 습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디서 봤는데요? 아르코 예술극장. 아르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아르코 예술극장을 몰라? 모른다고는 안 했는데요? 그럼 알아? 안다고도 안 했는데요? 선배가 알려주게요. 아르코 예술극장은 1981년에 개관했어. 우리나라 문예회관 1호지 새로운 가치와 시각을 제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는 창작 지원과 함께 문예회관 효시답게 수준 높은 대관 서비스와 안전한 무대 스태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지난 40년간 줄곧 신생 공연장들의 벤치마킹이 되었고 예술적 가치 창조를 위한 공연예술 창작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지. 매년 10만여 명의 공연예술들과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공연예술 전문 극장이야. 아르코 예술극장 한마디로 공연예술의 끝판왕이네요. 그럼 공연예술하는 사람이라면 아르코 예술극장을 꼭 알아야지. 저 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선배. 아 선배 지난번에 빌려간 돈이나 갚아요. 얼른. 계좌 부를게요. 예술은행 061900210. 그래 그래 우리 우리 귀한 후배님 또 뭐가 궁금하실까. 대학로 예술극장 뭐 하는 데예요. 그냥 대학로에 있는 극장 통칭인가. 선배도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는 건 너지. 대학로 예술극장은 소극장이 밀집된 대학로 지역에 중국장 규모의 공공극장 설립이 매우 절실했기 때문에 2009년 설립되었어.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공연계가 힘들 때 대학로 예술극장은 이 거리에 순수 공연예술을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대학로 문화적 활력 재생의 구심점으로써 차세대 예술가를 발굴하는 플랫폼 개념의 공연장이야. 동시대성을 고민하고 또 담아내는 다양한 공연 작품을 개발 지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현재 아르코 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극장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창작자에 대한 지원 및 향후 대관 서비스와의 연계도 준비하고 있어요. 와 선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나 거기 취직했잖아. 진짜 꽝이야 인마. 그래도 이건 너도 알지. 뭘요. 아르코 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은 일상을 예술로 있는 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